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8%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. 해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해수면 상승률이 높았고 서해안에서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. 해양조사원은 해수면 상승률이 높았던 제주지역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은 영향뿐 아니라 해수에 열 팽창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규명해 국제학술지 게재가 결정됐습니다.